우리 미국학과만의 자랑거리인데요.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샌프란시스코 어학연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거기 대표로 선발이 돼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어요.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자라는 목표 그리고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자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